다음 순서는 박영상 우리 가수는 무엇이고 강의가 이거지 정리때문에 그런가 정리때문에 그런가 그 몸은 정리때문에 그런가 내가 느리고 잘나가면 내가 지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을 속아내는 것이다 나는 그 하늘을 내 가슴을 내 가슴을 당기고 그렇게 난 다 그 여행이 나은 고도 강단히 거진 미련 없이 강단히 거진 추원만 영보사람 영보사람이 이동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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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